맞죠? 그렇죠. 일부에서는 닭도리탕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는 있어요. 닭볶음탕인지 닭도리탕인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립국어원에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리는 일본어로 새. 그렇죠. 고도리 할 때 다섯 마리니까 새는 맞는데요. 이거는 역사학자들과 식품학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이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리탕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조선시대에 있었다 이거예요. 토끼 도리탕, 꿩 도리탕. 그럼 이 도리는 무엇인가? 고도리 할 때 일본어의 새가 아니라 요리 방법, 도리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윗돌이 아랫돌이 같이. 그래서 닭을 조각낸탕이다. 예전에도 조선 후기에도 토끼 도리탕, 꿩 도리탕이 있었거든요. 그럼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식품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음식 이름은 맨 처음에 재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리 방법이 나온다. 계란 볶음밥, 소고기 비빔밥. 그러면 닭, 도리, 탕은 도리가 조리 방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 이거죠. 도리치기 할 때 도리. 일리가 있네요. 닭도리탕이 만약에 일본어라고 하면 왜 달근 우리말을 썼냐. 아예 달기라는 일본어인 이와 써가지고 이와도리탕이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순수 우리말이다라고 식품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어로 착각하며 쓰고 있는 외려는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리 있잖아요. 냉면 사리. 많은 분들이 야 냉면 사리라니 냉면 국수라고 해야지 왜 일본어로 써? 라고 하시는데 사리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실타래 같은 거를 돌돌돌 말아놓은 거를 순우리말로 사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리는 많이 쓰세요. 냉면 사리 하나 추가요. 반대로 우리말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의외로 일본어인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 기라성 일본 표현이고. 또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일본. 잇다리 깃다리라고 해서 왔다 갔다라는 일본판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라는 일본 말로 썼고 줄 나라비 사라. 나라비도 일본 말이고. 이건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인데 한 번만 쓸게요. 땡깡부리다 있잖아요. 일본어로 간질이거든요. 아, 그게요? 이건 절대 쓰지 말아야 돼요. 땡깡부리다가 그래요? 무대뽀도 일본 말이고. 무대뽀도. 그다음에 인꼬부부. 인꼬도 일본 말이에요. 그건 몰랐네 진짜요? 원앙부부라고 하셔야죠. 원앙부부. 인꼬부부가 정말 자연스럽게. 인꼬가 일본어예요. 아, 그렇구나. 애창곡을 18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본식인가요? 망년해와 같이 쓰지 말아야 할 일본어 표현 가운데 너 노래 뭐야? 18번이 뭐냐? 일본에서 나온 건 맞긴 맞거든요. 일본 에도 마쁘 시대 때 가부키 있잖아요. 가부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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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부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부키 노래 18곡을 모아놓고 교겐 18번이라고 일본의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 가장 잘 부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18번이 나왔다.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